오반 유니언의 디퓨저가 저희 오프라인 숍에 오늘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기대되는 개봉식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 메르시라는 제품을 개봉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비닐팩에 담겨진 포장과 상자가 같이 왔습니다. 먼저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물 소재의 패드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다크 그레이랑 밝은 회색 라이트 그레이랑 베이지색이 있는데 그중에 밝은 회색인 라이트 그레이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닐 포장을 한번 열어보면 일단 향이 정말 진해요. 정말 진짜 정말 많이 진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향인데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뭔가 굉장히 프레쉬해지는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정말 열자마자 확 향이 나고요. 아 네 설명서. 설명서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 하나씩 한 번 그럼 열어볼까요?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 열어보면 이렇게 이중 포장이 되어서 네 향은 여기에서 나고 있네요. 정말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종이 포장 안에 이중으로 이렇게 정말 잘 보호가 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세트인가 봐요. 디퓨저 뚜껑을 열고 동공된 오프너를 준비해주세요. 아 이게 오프너인가봐요. 음 그러면. 그리고 올헤드 안에 심지를 꺼내. 디퓨저 병에 넣고. 아 잘 보정을 시키면 된다고 해요. 예쁘게 잡혀졌나요? 이쁘죠? 미트 오일에 톱네일 정도 되는 양을 헤드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게 미트 오일이에요. 네 이렇게 뿌려주면 끝. 한번 열어본 김에 다른 색깔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이쪽 안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심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화이트 컬러.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겨울에 인테리어용으로 집에 하나씩 장만해주시면 굉장히 분위기도 살고 향도 기분을 새롭게 해주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상품인 블랙 스완 개봉기를 시작해 볼게요. 동일하게 생긴 검은색 비닐팩과 이런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디퓨저라고 하기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포장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닐팩탑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열자마자 정말 진한 향이 나요. 이번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네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예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머. 스틱을 이제 꼽으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두 개만 꺼내볼게요. 한 번. 깃털. 이렇게 깃털이 날린 스틱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개 총 10개 기 tête 들어가 있어요. 하나 한 번 부담 fairly 인테리어가 확 살 것 같은 그런 디자인 향이 되게 이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에요 이 향은 틸다, 아까도 틸다였는데 지금 이것도 틸다거든요 굉장히 이 디자인과 정말 어울리는 꼭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향이에요 저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실물로 처음 봤는데 정말 그 이상이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저희 샵 방문해서 시험하셔도 좋고 또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